... ... 흐흐흫 흐흫 홍보 왜이렇게 못하냐고? 그럼 너는 저걸 어떻게 홍보할래? 정지당할 수도 있는데 어? 넌 저걸 어떻게 홍보할거야? 정지당하면 어떻게 할건데 니가 저거 그냥 맨살이하면 기모찌하다고? 이미 사용하신 분 맞나보네 사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어 왜 정지냐고? 너무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너무 과한 홍보는 정지사유가 될수도 있죠 너무 과하면 적당히 홍보하고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너무 과한 홍보는 정지당할수도 있죠 얘네 레이스 시작이다 뭐냐면 때려줘 주름 관리해주는거야 저거 왜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다들은 애들이 이상하다니까 내가 역시 룰루가 쎄기네 라인저는 진짜 쎈거같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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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려나 이거 내가? 와.. 실드가 딱 들어왔네 그거를 탈진이 너한테 걸리니까 내가 정아리를 너 내 스펠이 너무 무효지물인데 근데 이게 너가 정아리를 걸리면 내가 힐 드니까 어 진짜 필요가 없다 탈진 나한테 보니까 아 그니까 이게 좀 문제야 확실히 아 내가 보호막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보호막 들었으면 방금 칼리 땄을거 아니야 버텨가지고 아군이 다녔습니다 탈진 푸는 것도 이따 6레벨때는 좋게 작용할거야 분명히 그때 한번 킬 한번 먹고 그걸로 역전하면 되지 뭐 초반에 그냥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조금만 까불어 조금만 나한테 많이 따거렸나 근데 니는 어차피 잘해가지고 좀 까붓는거 괜찮아 오히려 좋아 너는 눈 사이가 멀었어 조준하고 힘들다고 조준하고 힘들다고 으어 아 대포 놓쳤네 이런 갱았나 이거 왜이러지 뱅은 안온거 같은데 뱅은 안온거 같은데 들규현은 쓸데없이 이렇게 어이구 와 근데 잔나하다가 룰러하니까 겁나 까불게 된다 아우 이거 형도 잘하고있어 좋아 아 저거 얼굴 마사지 아까 소개한거 뷰티스토리에 뷰티지않 뷰티 당연히 얼굴 마사지하고 아 변해라 잘못 걸었다 스토리 이득인가 이득인거 같은데 내가 봤어 존나게 변해라로 잘못 썼네 아 왜이래 어디다 걸었는데 장났어 아 잘못 걸었어 이거 잘 걸었으면은 그냥 그냥 이긴거네 어 맞아 다음부터 실수만 안하면 되지 뭐 밀지 말고 그냥 집에 갈거라 아 실수했다 이거 다 밀지도 못하는거 괜히 일 벌려놔가지고 이봐 난 이게 항상 문제야 일단 밀고 보자야 마인드 이러면 또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다 밀어 이거 또 아유 아유 자 이게 무조건 밀다가 좋은게 아닌데 좋구나 응 너는 맨날 이런식이야 그냥 어떻게 다 밀거야 이제 도망가야되잖아 상대방 상대방 스펠 뭐 탈진 빠졌다 방금 탈진 어필 서비스 혹시 해 어떤가 보자 하하 그렇다 지난멍 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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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최민님이 이렇게 사신이 느껴지는 저격인가 이건? 약간 아이덕 너 좋아해? 모르겠어 그런 거야 몇가지만 시킬 꾸려구 뭐 맞다 뭐야 왜 왜 앞으로 나온거야? 뭐 안쓰니까 뭐 안하는데 나올 리가 없지 야 거 그렇게 하지마 뭐야 이거 나 틀어놓고 뺄게 죽었다 와 저게 아니고 P4 아 나 들어가면 럽초 맞는 각이랑 집에 가자 이거 나 템 나오거든 어 안 나오네 밀어야 돼 한 번 더 밀어야 돼 오케이 내가 일부러 살려줬다고? 뭔소리 하는거야 나 얄짤없어 어? 와 솔킬 살려주는거야 나는 전재현이랑 롤 1대1에도 얄짤없어 솔킬 다섯번 딴다 씨앗 얘들아 착각하지마 나의 게임 송보육에 어? 성별이랑 있을 수가 없어 얘들아 나의 게임 송보육에 나의 게임 송보육에 아니야 그냥 말한거지 그러면 누구지? 이쁜애 누구있냐 서련? 서련? 서련은 약간 그 이쁘고 동무되어 줄 거다 좋은데 섹시함이 좋은게 없던데 나 이슈 진짜 쩌다운데 약간 섹시함이 없지요 그래도 내가 뭐 가리를 쳐진 아니잖아 미안하다 가자 제발 그러니까 약간 섹시함이라는건 뭐냐면은 뭐 롤에서 이쁜챔피언 뭐 잔나 쏘나 이럴애들 이쁘 이쁘잖아 좋잖아 좋은데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섹시함으로 칠거같은 뭐냐 카타리나 어? 아리 요런쪽 라인이지 있잖아 어? 어? 룰루쪽을 외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 정말로 조심하세요 우리 탑가자 쟤네 아 우리 탑 쟤네 못간대 탑가자 아 아 근데 쟤 왜이렇게 피가 안다냐 나 피해 보고 쟤 닌타 닌타 야 완전 그 실드대전 아니냐 이거 아니야? 완전 실드대전이네 원딜들이 얼마나 서포터를 믿고 실드를 믿고 싸우느냐에 싸우면 어떡한다 확실히 방금 이번 싸움만 봐도 알수있는게 확실히 잔나가 2대2는 진짜 좋아 궁 힐 때문에 장난아니야 진짜 탑론은 아직 서로 안나갔고 서로 룬안 끼고 싸운거야 난 피해 보고 근데 이제 좋잖아 쟤 방금 딜보니까 쎄잖아 저게 칼리는 꾸진거 같애 어 쎄 궁이 좋아 궁이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고 그렇지아 어리면 모르는게 너무 많잖아 어 세팅이 안되있잖아 내가 왔다 나 궁 40 알려주는 재미라고? 뭘 알려주는 재미야 내가 아는게 없는데 어? 야 내가 아는게 없는데 뭘 알려줘 뭔소리 하는거야 씨 이씨 따올거야 나 궁 15초다 그 혼자다 멀리서 때릴거야 멀리서 때릴거야 멀리서 실드 빠졌다 실드 빠졌다 뭐하네? 게임 포기했나? 왜이래 카우 갤려고 한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깨면 안되지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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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이긴다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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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아버리기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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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이길줄 알았거든? 왜 못 이길줄 알았냐면은 애들이 나만 때리면 내가 답이 없거든? 근데 이걸 룰루로 때려주네 애들이 룰루로 때리면 이기지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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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스 애들 올걸? 왼쪽에 클레드는 보시고 초가스 안 보이거든 왼쪽으로 올거 같아 모아드 해줄게 가지마 우리 갱 당하면 무조건 친다 반나라도 어? 줬어? 화이팅으로 해 건방줄라 근데 진짜 잔나나 룰루가 붙어있잖아 원딜 잡기야 너무 힘들다 이 코 갖다 때리는데 안죽는단 말야 안아파 애니비아는 얼음이 닿지 않으면 딜이 별로 안들어왔다 실드로 충분히 다 망아지는정도 그냥 얼음이 닿지 않으면 이가 진짜 하나도 안아파 밀고 집에 가야겠다 이거 빼고 볼텐데 이거 카사딘이 뭐하냐 밀자 해봐 이거 빼고 마나? 그렇지마야지 이럴 것 같아서 집에 갈려고 한거 역시 내 판단 틀리지 않아 나는 옳아 응 나는 옳지만 카사딘이 뒤에서 대기했기 때문에 죽은거야 난 팀을 위해 죽은거다 오늘의 나의 데스는 팀을 배려하다 죽은거다 난 죽을걸 알고 있었어 라이너를 전체 100으로 보면 원딜은 몇정도냐고? 요즘 원딜은 그냥 20정도라고 보면 될거 같은데 왜냐면 캐리가 좀 되여 요즘은 예전같지 않아 예전에 진짜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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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10% 막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20초 20 20 게임의 영향이? 원딜이 20 악시야 몇인거 같냐 너는? 악시야 몇인거 같냐 너는? 음 요새 원딜 후방가면 베이프 아이가 내가 왜 20이라고 하냐면 내가 왜 20이라고 하냐면 원딜 혼자서 할수있는거는 아직은 많이 없어 왜냐면 서포터가 향로를 가지고 시팅을 해줘야지 강해지는 메타가 온거거든 그래서 원딜이 강해진거야 그래서 내가 원딜 솔랭으로 봤을때는 20이라고 둔거야 더 높을수있어 충분히 근데 이게 서포터가 향로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된단 말이야 그래서 20으로 둔거야 서포터 붙으면은 훨씬 많이 올라가지 서포터 붙으면은 훨씬 많이 올라가지 서포터 붙으면은 엘리비아만 때리면은 수비가 없어 수비진영이 파괴되가지고 쉽게 밀수가 있어 이건 좀 늦게 빼도 상관이 없는? 상관이 있네 아 나는 이렇게 들어올걸 생각해못했네 아 나 클레드만 올줄 알았는데 이겼네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 이겼네 이거는 클레드가 너무 눈이 돌았다 롤루한테 어 그 악둥이 한테 눈 돌아가지고 죽지도 않는게 아 나 빨리 데려가지고 그냥 칼리스타 잡을라 그랬는데 칼리스타 잡고 잔나 때리고 이러면 후폴로 살았을텐데 칼리스타가 안죽어서 죽었네 난 공속이 너무 좋아 아 난 공속이 너무 좋아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공속이 어떻게나 궁 몇 초 오니아나 지금 미쳤어 오우 존나 빠르거든 이건 신앙의 불과 화살은 얼마든지 잇따라 이거 애니비아 좀 그냥 죽여버릴게 내가 죽였거든 나 죽었어 아 하나 하나 데려왔네 아 이거 여기서 애들이 나올 줄 몰랐다 우리 팀이 여기 몰고 있어가지고 여기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팀 여기로 못 아니 우리팀 바론으로 들어갔구나 근데 이거는 3명 잘라서 먹었죠 투하스 오기전에 바론 죽지 이러면 플레드가 비빌 피가 없어 내가 피 깎아 놔가지고 어 레드구나 레드가 피가 차네 약간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약간 모르는데 이러면 잔나가 공쓰고 이러면 좀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이거봐 잔나가 공을 좀 잘못 썼어 잔나가 더 깊숙히 들어가서 공 썼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이거 잔나가 과감히 들어가서 궁 썼으면은 또 몰랐다 이거 다 밀려나면서 클러드 판치는 거 나왔으면 잔나 똘보네 서포차이 좀 심해 지금 매력쟁이님 오랜만이에요 아 매력쟁이님 뭐야 왜케 어? 아 중계방에 있었구나 왜 안보이나 했더니 어? 우리 매력쟁이님한테 누가 킥비좀 주세요 있으신 분들 어 22분 4코어네 22분 4코어네 정수 갈까 다음텐 궁 좀 많이 쓰게 치명타가 오버되는데 치명타가 이미 10% 오버되가지고 피바라기 올라갈까? 어 야 나 공속풀인데? 야 너한테 W 그냥 받으면 공속풀이야 W 받으면은 1.2 1호에서 다 죽이겠는데 그럼? 나 궁 10초? 바로 바로 그냥 나 이거 라임 밀고 내려왔어 이거 그냥 때리면 무조건 치명타거든 나? 뭐고? 재밌다 아니 미안 흫 재밌었어 우리 팀들 미드타 밀고 있으니까 신선이야 드락사라 가자고 왁켓 그것도 나쁘지 않다 감사리니까 나쁘지 않네 드락사라 가자고 왁켓 우리 미드 타고 밀었네 우리 미드 타고 밀었네 문수화관 좋아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더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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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드를 못했어 싸워 그냥 이거 싸우지 말고 door 싸우지 말고 아 싸우지 말고 타옵 밀지 그냥 아 이거 룰루가 없어서 내가 싸우고 싸움이 좀 약한데 타옵 밀지 이거 플래시로 먹어 먹어 뭐 냠냠랑해서 나 야 근데 이거 되게 세다 호카네 강타쓰고 플래시 평타 냠냠하면은 천들어와 이거 초가스 요즘 사기라니까 진짜 아 진짜 초가스 어떤거 같냐? 요새 꿀이라고 하던데? 그니까 괜찮은거 같지 않냐? 진짜 좋은거 같애 저거 저 플래시하고 평타쓰 플래시평타 그니까 저게 이제 플래시 어..콤보가 뭐냐면은 플래..이..이..더블유하면서 침묵걸면서 이제 플래시쓰면서 침묵걸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거기다 강탈쓴 다음 평타 때리고 냠냠하고 평타 때리는게 데미지가 거의 1500이 들어온단 말이야 진짜 장난이 없어요 원딜은 뭐야 한방이잖아 실드 안주면은 안죽더라도 그거는 이제 마무리 당한단 말이야 냠냠당한다고 난 되게 좋은거 같애 와 나 레드 먹으라고 때려노는거 봐 각오일 냠냠하면 궁뎀 1200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은 2000까지도 들어가겠네 데미지가 매력쟁이는 200개 감사합니다 내가 6월달에 그 뭐야 별풍선 계산기인가? 사이트 있잖아 어? 내 심심에서 한번 들어가봤어 내걸 봤는데 내방에서 제일 쏜 많이 쏜 사람중에 하나가 매력쟁이님이더라고 여친이 매력쟁이 이 몸이 본민이 이렇게 놀랐어 어 다 여자라는거에 놀랐어 내가 잘생겼다는걸 새삼 다시 알 수 있게 된거에 놀랐다 다 여자라는거에 다 여자라는거에 뭐 뭐야 다 여자라는거 랭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라는거에 나는 굉장히 놀랐어 다 여자라는거에 다 여자라는거에 다 여자라는거에 여자인거 같은데 채팅하는거 보면 채팅하는거 보면 여자같지 않냐? 국민있는 남자 아니야? 몰라 나도 자기 성별을 안밝히는데 내가 봤을때 나의 초고로는 채팅하는거 봤을때 여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채팅하는거만 봤을때는 채팅하는거만 봤을때는 채팅하는거만 봤을때는 아 다이아 2 됐네 좀 아쉽지만 어 20킬 캐리했고 딜량 좋고 어 딜량 너무 좋죠 어 야 나 4개 받았어 너가 캐리했으니까 야 나 이거 처음이야 4개 받은거 명예 나 4개 나 4개 나 처음이야 이거 3개까지밖에 못받았는데 팀원들이 다 너 인정하네 아 나 이거 4개 받은거 처음이야 진짜 처음 받아봐 나 이거 패치되고 4개 처음 받아봐 진짜 방금 딜량 딜량 좋긴했다 아 55,000 좋다 어 기분좋게 다음판 가야겠다